한 걸쭉쭉한 가사 왕이 아는 거 아니야? 웃어 시간 남겨야 돼 우리 손잡고 올 거야 하지 말래 아는 거 짠 아 이거 뭐 하는 거지? 오늘 거 거 어? 지금 이렇게 비쌌는데 그 정도 나왔다고? 응? 내가 털을 진짜 최악 안 빗었다. 얘들아 싸우지 마. 나 아무 짓도 안 했어. 감사 감사 요. 다음에 이용해 주세요. 주먹만 해? 아니? 넌 왕주먹이거든. 한번 먹었어? 응? 응? 안 먹었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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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아기. 고생했어. 이어클링이네드. 하고 목만. 아이고. 왜. 저희 스물둘 똥갱이네 핸드크림 샀거든요. 이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저 이런 핸드크림 진짜 추천드려요. 무향에다가 애기들이. 애기들이 먹어도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. 소희 실제로 진짜 작은 거 아세요? 진짜 귀여워. 애기들이 낫도 안가려요? 응 낫도 안가리고. 첫 만남에. 바로 막 바지를 파고 들어갔어요. 봉이도 너무 귀엽고. 또 보고싶다. 진짜. 냄새 한번 봐봐. 냄새가 안나는걸요? 여기. 봉이도 너무 귀엽고. 너무 귀엽고. 여름이. 너무 귀엽고. 너무 귀엽고. 너무 귀엽고. 너무 귀엽고. 너네네 너네네네네네네네 엄마의 친구